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여셔서 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저들이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하며 저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이일 예담이 해피 뉴이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력설이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쭉 구약을 이렇게 차례대로 강의 설교를 쭉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 이후의 세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는 우리들은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과연 또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사실 1999년 이전에는 죽음 이후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이 늘어났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인터넷만 몇 번 살펴봐도 얼마만에 한 번씩 누가 죽었는데 몇 시간 만에 혹은 심지어는 며칠 만에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어났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브라질의 어떤 여자는 몇 번을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했다 그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제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소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죽음에 대한 연구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상학적으로 임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맥박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뇌파가 뛰지를 않아요 이건 분명히 뭡니까? 죽은 거예요 이건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임상학적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보면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일부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아주 일부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유체이탈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체이탈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몸과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서로 분리가 되면서 몸 안에 있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죠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로는 유체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체이탈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내가 공중에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 즉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을 내가 봤다 울고 있는 내 가족의 모습을 내가 공중에서 봤다 천장에 붙어서 봤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유체이탈을 한 다음에 어떤 터널 같은 곳을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그냥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있죠 천국을 다녀왔다 지옥을 다녀왔다 해가지고 자기가 본 천국 자기가 본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유체이탈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체이탈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건 실제로 영혼이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뇌 속에 이제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뇌가 일종의 환각작용을 하면서 헛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의사와 과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설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어떤 유체이탈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결과나 이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과학자들이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 특히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비롯해서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몇몇 어떤 어떤 것들은 현대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런저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영적인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은 현대과학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영적인 것 그것이 설령 무속인의 어떤 무언가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현대과학이 그것을 밝혀내는 데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대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타 다른 모든 우상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우상 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와 또 그 이후의 어떤 사후세계 여정의 여정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구절을 성경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일단 한 번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윤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그가 다음 생에 무슨 뭐 개로 태어난다든지 다음 생에 사람으로 역시 또 다시 태어난다든지 우리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그냥 흡한 시첸말로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냥 하는 얘기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것이 다음 생에 진짜 있다 없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그런 말을 자체를 자꾸 내뱉는다는 것은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냐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회다 죽은 다음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간혹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거나 어떤 이런 공포물 같은 거 보면 특히 우리 동양적인 그런 공포물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를 해한 사람을 향해 복수를 하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눈을 헷가닥 뒤집어 까고 입에서는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자기를 해한 자를 향해서 복수의 어떤 그런 서리빨이 날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할아버지를 봤다 돌아가신 내 부모를 봤다 돌아가신 누구를 봤다 누구를 봤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이 아닌 깨어있는 상황에서 생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하! 죽은 자가 저렇게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귀신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흔한 말로 제대로 명을 당하고 죽지 못하거나 혹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무속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죽은 다음에 제대로 죽지 못하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슬피 운다 복수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죠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가 사람으로 또는 무엇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은 죽은 다음에 있게 되는 건데요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얘기하는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귀신이 너에게 빙의가 됐다 몸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뭐 어머니 귀신이 네 몸에 빙의가 돼서 너를 괴롭힌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 그 어머니나 그 할아버지나 그 어떤 조상 귀신이 아니고 그냥 귀신인 거예요 귀신 누구를 빌어서 내 조상을 빌어서 나타난 그냥 귀신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태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풀 한 폭이 동물 하나 사람 하나 태어난 모든 것들은 그 시기가 다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언젠가는 다 죽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여러분 이승모 목사님 연세가 불과 이제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한참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죽음의 경계를 통과해야 되고 그 후에는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심판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몸은 죽은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어떤 자는 음부에 그래서 그 심판받을 날까지 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때까지 우리가 낙원과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에 이제 우리는 믿는 자는 이제 천국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이라는 그런 무서운 형벌의 장소로 옮겨가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 하 12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 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바세바라는 여인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사무엘 하 할 때 배우겠지만 어쨌든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게 돼요 그런데 이때 나단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그 벌로 나윗이 낳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면서 왕이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아요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이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왕궁에 가서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왕궁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게 되냐면 신하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이상했어 신하들은 왕이 자식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기 전에 저렇게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다음엔 다윗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더 실망을 할까 하는 것을 신하들이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다윗 왕에게 아이의 죽음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모든 것을 다 끊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혹 그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이를 혹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 아이가 죽었으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죽은 아이는 이제 다시는 살아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다만 내가 이제 앞으로 죽으면 그 아이에게로 갈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살아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죽은 다음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연도를 드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 불공을 드려도 한 번 죽은 자는 어떤 식으로든 심판에 서는 것으로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승에서 소위 얘기하는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 아무리 자식이어도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친구여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끝! 모든 것이 끝! 살아 있을 때 마침 오늘이 여러분 음력설입니다 음력설이면 뭐하죠? 물론 부모님들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도 드리고 합니다만 또 하나 하는 거 있죠? 뭘 합니까? 제사들이에요 제사 제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오랜 전통이 이어져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가 아주 굉장해요 제사 죽은 자에게 제사드리는 거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3년상을 하기도 하고 죽은 기일 날이면 항상 음식을 차려놓고 왜 그러는 거죠?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서 다시 그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가거들란 내 제사상에는 꼭 두부를 올려다오 두부를 올려주고 스파게티도 올려주고 국수도 올려주고 설령탕도 올려주고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께서 아주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사 음식은 제사 드리고 나서 먹어보면 음식 맛이 다르대요 왜 달라요? 그랬더니 죽은 귀신이 먹고 갔기 때문에 음식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죽은 내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귀신이 와서 먹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은 내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산 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살아생전 부모를 잘 섬겨야지 살아생전은 개차반으로 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드리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와이프에게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잘해야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서 자라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참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USC 병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한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아버지 팔짱을 다 끼고 아버지는 굉장히 막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생긴 분위기인데 그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어떤 젊은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어머니 피 검사하는 데를 모시고 갔는데 거길 마침 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보니까 영어를 더 잘하는 아가씨야 한국말은 좀 약간 서툴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말로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앉혀놓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영어로 다 수석하고 다 하고 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한테도 얘기했는데 나는 이 다음에 나이 먹고 병들면 나는 누가 저렇게 해주나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못난 자식이지만 별 볼일 없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다 하는데 나는 누가 해주지? 예준이가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예준이는 지 아버지 해주겠지 나 해주겠어요? 수아도 지 엄마 아빠 해주겠지 나 해주겠어? 외삼촌까지 신경을 쓰겠어?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입양을 할까? 딸 하나 입양할까? 이제 갓 태어나네 하면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한 10살쯤 되네 입양을 할까?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제가 했어요 입양도 안 된다네 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그 앞에 제사상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차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앞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믿는 우리가 갈 사후세계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냥 보화와 같으니 해도 되는데 사실상 보화는 다 보화지 어떤 보화는 더 뛰어나고 어떤 보화는 덜 뛰어납니까? 보화는 다 보화지 그런데 왜 굳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당시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많지 않았던 거의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은행에 내 돈도 보관해 놓을 수 있고 어떤 금고도 있어서 거기다가 내 보물을 보관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그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무슨 스위스 은행 계좌에다가 보관해 놔도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돈이 많거나 보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는 장소로 어디를 많이 이용했냐면 땅 속 이런 데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묻어놓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종종 땅을 파다 보면 보화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냥 보화를 얘기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농부가 이제 밭을 갑니다 남의 집 밭을 갈아요 그런데 밭을 열심히 갈았는데 그곳에서 어?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그 안에 말도 못할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지! 이거를 다시 흙으로 다 덮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전을 돈을 마련을 해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이후에 그 밭 속에 들어가 있는 보화는 누구 것이 될까요? 그 밭을 산 사람 것이 되겠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 사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거 원래 자기 게 아닌데 그걸 발견했으면 주인을 돌려줘야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도덕적인 것 그런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인에게 말했냐 안 했냐 그런 도덕적인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농사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보물을 너무나 귀한 그 보물을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말없이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구해서 그 밭을 사는 그 보화를 얻은 자의 기쁨 즉 다시 말하면 그 보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화의 가치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마치 힘들게 힘들게 농사일을 하면서 근근히 근근히 먹고 살던 한 농부가 어느 날 땅을 팠는데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보화가 쏟아져 나온 그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농부가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갑자기 머리뼈치 뻐척뻐척 쓰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두근거림 그 감동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45절에 보시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구해요? 뭘 구해요? 좋은 진주 여러분 진주는 고가품이죠? 역시 진주는 아주 고가품입니다 진주는 세상적으로는 고결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고결하다라는 의미가 진주가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진주에 대한 어떤 것이 좋은 진주냐에 대한 그 진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나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했어 어디에선가 자기가 찾던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역시 또 다 파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찾던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최고의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진리를 어떤 세상적인 어떤 헛된 것에 욕망을 두지 않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구도자라고 얘기하죠 구도자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이신 그리스도 최고로 고결하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천국이 마치 그런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아주 정렬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진주장사 즉 그 구도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찾아다니려야 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팔아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렇게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좋은 진주처럼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 그물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처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죠 바다라는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이 바다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각종 사람들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온갖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다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이 각종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각종 물고기를 걷어들이는 게 뭐라고요? 그물 그물은 뭘까요? 그러면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다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선악간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물을 쳐서 그락하게 잡아요 그래서 48절에 그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하게 찹니다 그랬더니 그 가득 찬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갖다 내어 버린다 이게 4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물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심판의 때 교회의 보금사역이 완성된 그때 그물에 가득할 때 그물에 가득하고 난 다음엔 그 그물을 물가로 데리고 나와요 끌고 나와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장소가 되겠죠 물가로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바로 종말의 때의 심판의 장소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릇에 담고 버리고 어부의 작업이죠 어부가 하는 작업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뭐죠? 이거 우리 농사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죠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 쭉정이 골라내지 마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골라내지 마라 왜? 왜? 괜히 쭉정이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알곡까지도 잘못하면 상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알곡도 쭉정이도 좀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섞여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기 지금 한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지만 이곳에는 알곡이 있고 이곳에는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이곳에는 정말 추수 때에 모아 곶간에 드릴만한 알곡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어서 날려버리는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교하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릴 만한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제 악인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48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천국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고 그물에 담긴 것과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49절과 50절에서는 지옥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49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이게 바로 알곡과 쭉쩡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갈라내어라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다 몸으로부터 완전히 끌어내다 갈라내다 완전히 분리시키다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즉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완벽하게 분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의인은 천국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떻게 해요 50절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거기서 이런 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 도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화력의 불 그런데 그걸 풀무라고 그런데 그 불이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아궁이에서 부채질해서 불 잘 붙게 하듯이 막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풀무질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풀무불 풀무불로 지옥의 뜨거움을 풀무불로 비교를 했어요 풀무불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불과는 차원이 다른 불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 풀무불인데 지옥을 풀무불로 비교를 했어요 지옥의 형별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풀무불은 그렇게 도자기나 그릇을 만드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의미로도 이 풀무불이라는 것이 사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라는 그 구약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옷깃 하나도 타지 않고 그들이 건져냄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뜨거운 그 풀무불 지옥의 형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와 지옥에 대한 비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죽음 이후엔 뭐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다음 생에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 혹은 지옥 심판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이제 적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은 내 삶의 전체를 드리고 내 삶의 전체를 희생해도 좋을 만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을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 보세요 볼품 없는 밭 어느 날 갑자기 밭 농사를 하다 말고는 이 사람이 가더니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누구한테 가서 돈을 꾸기도 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보잘것 없는 밭을 사요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 뭐라 그럴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저 밭이 저 많은 돈을 주고 가질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몰라 이 사람만 알아 뭘 알아 그 밭 안에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보아가 있는 걸 나만 아는 거야 나만 남들은 몰라 그러니까 남들은 나한테 비웃어 저 바보 저걸 왜 저 돈을 주고 사지 비웃는 거야 근데 나는 아는 거야 나는 괜히 웃음이 나는 거지 저 밭 저 밭 속에 내가 보아가 있는 걸 나는 알다 십자가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라고 우리가 막 감격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아는데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순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순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순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보검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지 절대로 천국 비밀을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지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복사님 아멘 하셨다 큰일 났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비밀을 끝까지 지키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지 비밀을 전해야지 전해야지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심판에 주러올 예수님을 대비하고 그 다음 그 천국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승무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안 계시는데 이승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승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시고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승무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한 가지 이승무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면서 몇 달을 누워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깨달으셨던 것 하나는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한계도 없다 감사하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누가 끼어들거나 누가 빨리 안 가거나 그러면 제가 막 빵빵거리고 막 짜증내면 목사님 옆에서 감사해 그냥 감사해 그렇게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늘 감사하는 생활을 가집시다 그것이 믿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